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패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팬! 안녕하세요. T-PANTS입니다. 안녕하세요. 축제에 초대한 축제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첫 1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이 기분을 축제에서 이어와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저희 첫 대학 축제고리 1위를 했고요 대학 축제에서 대학 축제를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축제에서 대학 축제에서 대학 축제에서 대학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대학 축제에서 대학 축제에서 대학 축제에 열심히 즐기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대학생 때고, 오늘 음악방송 첫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첫 미래한 룸이, 제목 Christ Never Die trumpet, thing You made the party and you was so nourish in my life It's like someone who you've been to me they don't care, they don't care you've never seen me vomit and eatin' real cry 해요 가고싶어 가고싶어 둥체줌 저 놀다 갖다 태열 나의 기요 holdgenommen 네! 네!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하하하 여러분이 바로 아시는 규모 라이징 보여드리면서 저희 진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리프 렛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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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 오늘 1위옛드! 오늘 정말 많은 추억들이 쌓인 것 같아요. 저희 2024년도 첫 대학 축제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더쇼 첫 음방 1위 됐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절대로 잊지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진짜 절대 잊지 못할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부터 오늘 하루가 뭔가 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긴 하루가 너무 보람 가득하고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오늘 저희는 1위를 하고 한체대 축제까지 왔잖아요. 정말 최고의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잘 있었어요! 진짜 학교 온 기분. 갈게요. 갈게요. 안녕! 우리 오는 가수 도쿄입니다. 고려 대축제! 핸드바이크 쟀 거거든요. 오랜만에 핸드바이크 쟀서 긴장되긴 하지만 또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리스를 알리고 와야죠. 다랑이해! 파이팅! 제 첫 대학 축제에요. 여러분 저 대학교를 너무 처음 와봐요. 너무 좋아해요. 정말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내가 고려대 과상을 입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 가겠습니다. 고려대 축제 가보다 고려대에서 변한 사람이거든요. 티존에 나오는데 저 아이스하키를 고려대에서 했어요. 귀여워. 졸리해주는 착한 언니. 착해요. 이럴 때는 언니에요. 팀 채원. 팀 채원. 팀 채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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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려대 왔어요. 고려대 축제. 민족 고백. 오늘 밤에 즐겁게 놀자. 즐겁게 놀자. fro. 삶의 무료. 여기입니다. 팩이. 하루가 찬양이. 나의 마음 또는 너의 박수 쓰레기 미소 나의 마음 I feel you like me 시국선은 다시 떠오르는 Stop me now 세상에서 정해져 I don't mind 처음에 위로 맡긴 채 날 믿어 볼 순간 Just go me and I'm so shy I'm so happy now I just don't have to make it true Just go me and I'm so happy I don't have to make i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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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crosser 빨리 따라와 You just fall off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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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Hi T-FRECE 안녕하세요 TRIPLESS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로 24인종 걸그룹 TRIPLESS고요 이번에 Girl Stable Die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오늘 그라디 학교 온 만큼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24명에서 대학 출제한 것도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너무 기쁘고 다음 곡은 노스케일이라는 곡인데 다음 무대 가 볼게요 가 볼게요 가 볼게요 가 볼게요 민족구조 여러분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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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와 고맙습니다 긴장 이 비오는 멀리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24명으로 이번에 돌아온 곡 걸스 헤버나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24명 타이틀 곡인 만큼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희가 후렴품만 살짝 같이 연습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랄랄랄랄라 랄라 아버지가 원래 포기는 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라 추워요 랄랄랄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저희도 고려대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저희도 앞으로 고려대학교 학원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민족 고대! 그럼 지금까지 트랭트랭이었습니다 감정! 랄랄랄라 넛resses 네가 볼래 보기는 아랫다 라라라라라라 스전도 일어날 위도, 위드, 콩나라 라라라라라 You're a stand for that, you can never cry 미스 고백 카레기라 다시 해볼까? 스미 We go 위드 prisoners 다시 voi 사 Nov 수요 정목 어떠 arena, 도저하 오늘 고대 행사를 드릴대요 저희 이렇게 고대 축제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함께 소리 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민족의 아리아 연습해 오겠습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자, 진짜 잘 맞춰 안녕하세용 타이 contenu croigl 위치곡 이 시각 국의 아리아 마지막 기획 출발 듣고 왔어요.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거밖에 안 들어요. 이 앨범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것만 말하고 싶었어요. 아 부끄러워. 뭐겠어? 가위바위부터. 진짜 좋은 시인이 이지우랑 이렇게 셋이 가위바위부터 했어요. 지금 여기 두둠. 새 동네. 새 동네. 새 동네. 오늘의 머리의 포인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깜짝한 고양이 귀. 근데 약간 조금 작아요. 왜냐면 성화가 작아서 귀엽기 때문에. 깜짝이 별 두개를 붙었네요. 스타. 오늘의 스타. 오늘 왜 앞머리가 짜파게티 같다. 뭐야 오늘 둘이 왜 커플이 좋아. 둘 다 빨리. 아 얘가 저 따라해요. 그거 좋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지. 귀여워. 우리 가야. 우리 준비. 그랬어. 제멋. 첫 barn. 다 sun. 아 시こ 백신이 고 Jiang. Abend. actually TV 아리. 마시멘 contenек. 같은 kapitol. 그다음에 입Realm. 맨지인 rub. 저는 telescop doufl bags. 어디가 없나. You can't touch me, I'm here You can't touch me, I'm here You can't touch me, I'm here 안녕! 저게도! 하나, 둘, 셋! 트리플 프레이스의 너무 좋은 상대방! 소니의 큐룸 파워! 라이징 재밌었어요 벨스 네몰다이는 뭔가... 이렇게 해야해서 힘든데 라이징은 진짜 밖으로 이렇게 추고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사구 여러분! 반응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